제작진 꿍꿍이가 뭐꼬? 남이가 새로 왔으니까 이제 결혼 축하 파티 뭐 이런거 결혼 축하 파티 내 아버지 신랑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아니 신랑 없이 무슨 파티만 계속해요 쌍물이 아무것도 없네 갑자기 턱시도 입은 예비 신랑이 나타나는거지 갑자기? 왜냐면 이런 적이 없었어 우리를 여기다 이렇게 가둬놓은 적이 없었어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 여름이잖아 라면특집 가려고 그런거냐? 라면특집 뭐 이런거? 이런 적이 없으니까 뭐 가늠이 안가네 자 제일 먼저 이제 턱시선대로 갈게요 커지모 어? 여기다 계시네 이야 야야야야야야 귀엽다 아이 브랜스다 펭이 오르르이 아우스 유울리 드레스바슈스 오 이건 뭐야 등가미 미꾸라지 문어 해삼 이 중에서 골라서 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등가미 미꾸라지 문어 해삼 이거 누가 뭐 가져갔는지 모른다는거죠? 오케이 유우씨 나는 왜 안가노? 천천히 기다려주십쇼 기다리면 좋은거에요? 뭐야 다 오픈되어 있네 뭐야 뭐야 미꾸라지가 이거 뭐야 등택오빠도 여기 특재료 중에 하나를 가져갔어요 근데 저희가 다시 채워놨어요 아 중복이 될 수 있구나 태기용 오리 갖고 갔고 만기용 오리 갖고 와 그리고 오나미 오리 갖고 와 내가 봤을 때 셋 다 오리 갖고 와 그렇기 때문에 셋 다 오리를 갖고 왔을 때 오리랑 이렇게 뭐 해 먹을 수 있는게 있어요 너무 귀여워 오이네 너무 귀여워 오리 갖고 갔어 갖고 왔는데 또 싼거에요? 아니 흙이래 아 흙이야? 아 이건 안 가져갔는데 얘를 어떻게 먹지? 못 먹어 그럼 미꾸라지 미꾸라지 튀겨먹게요 가져갔나? 다 미끄러지고 먹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오리에요? 선택하겠습니다 오리 백숙으로 하겠습니다 만기용 오리 갖고 와 보양식이니까 솔직히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거 삶아서 이렇게 추어탕도 끓이고 싶은데 아니 추어탕 가을이니까 야 갈비 저것도 좋은데 갈비탕 뭐가 좋았어요? 이야 오리야 오리 저희 형님은 닭놀이 뭐 이런걸 엄청 잘하시기 때문에 아니요 이거 두개는 절대 안 건드린다고 얘기했죠 제가 저희 형님은 아 달팽이 너무 귀엽지 않아? 지금 귀여워 너무 귀여워 달팽이 너무 귀여워 우와 그거 니 누가 먹으려고 그러노? 이거요? 어 글쎄요? 니 뭐라니? 나 먹기다가 아니 무는 니는 가서 무조건 튀기니까 이거 튀길 줄 알았거든? 내가 이거 갖고 오려다가 형들이 아무도 야채 안 갖고 올 것 같아서 야채 안 갖고 온 거야 우리를 생각했네 네 이거는 뒤에서 알아서 형들이 갖고 오겠지 라고 생각한 거야 오리도 백숙이도 맛있어 삶 넣고 오! 그런 데 있다 삶 넣고 그럼 끓여버려 그럼 끓여버려 이거 파랑 양파도 뚫뚫 오리 팀원 그 오! 야 미치다 그래 얘ela 미치다 그래 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나 일단 가서 저거 만들어놔고 올게 칼집을 넣네요 오리가 불포지방성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진짜 여름에 보양식은 이거 더 이상은 없어요 프랑스 가서 먹었던 맛있는 요리 그거는 아니지만 이거 완전 달팽이 이거 대단하다 대박이다 이거 잘하네 요리하는 거 좋았는데 좀 결혼하면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이 되잖아 뭐 해주고 싶어? 요리요? 오 흰 황 성견례를 했어? 아니요, 성견례는 아직 못했고요. 그냥 너무 막 성견례라기보다는 우리 장점이 그런 게 있잖아, 이제. TV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약간 익숙한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한 고마움들이 좀 있지. 진짜 무슨 고동 그거 삶은 냄새 난다. 그러니까, 그치? 네. 이렇게 해서 큰 고래에다 섞는 거야? 네, 네, 네. 근데 너 진짜 잘한다, 야. 저요? 대화 중에 이런 얘기 좀 그러는데 네. 미킬로러지가 아직도 안 적었어요. 진짜 사러 했네? 이래서 부양식인가 봐. 힘이 좋아서. 아직도 살아있어. 힘이 좋아서. 먹기도 지나고 굵힘 난다. 가서 줘. 아, 보고 올게요. 아휴, 이게 뭐 장점 세나봐. 오랫동안 타겠다. 잘하고 있나, 이 애들이. 신랑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신랑이요? 학교에 코치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아는 사이거든요. 형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 연예인으로 치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 남자친구가 나는 오남이 좋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근데 남이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넣어갈 게 있는데 네. 웃기려고 그랬던 거 아니까? 아, 장난치지마 이렇게 했대요. 네. 진짜 진심으로 너무.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 나 남이누랑 친한데?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날 바로. 그래서 이제 연락하다가 이제 만났지. 근데 너무 사람이 되게 막, 처음엔 개그우먼들 막 이렇게 만나면 막 신기해가지고. 그렇지. 네, 그냥. 언제 그러면 이렇게 가장 설레였고. 응. 남자친구 같네. 설레는 순간이 있지. 설레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가 이제 집을 데려다주는데, 저한테 갑자기 손 잡아도 돼요. 사귀기 전이었거든요. 손 잡아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 하다가. 아, 지금 손이 너무 차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죠. 아, 너네네네네. 그랬더니 이렇게. 예, 따뜻한 손을 또 이렇게 잡아주면서. 근데 그때. 제가 손이 차가워서 이거. 그 마음은 있었네요. 네, 마음을 알아봤자. 네, 잡아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져서 왔거든? 그런데 좀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있어. 어디에. 남자 부분 처음에 얘기했을 때, 손 잡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손 잡아도 돼요 그랬더니 경찰 부르던데. 이게 똑같은 말인데 왜 그래요? 그냥 저한테 소금 뿌려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냥 제가 기절할게요 그냥 얘가 안 죽은데 그냥 남이야 나 좀 소금 좀 뿌려주라 그냥 내가 그냥 내가 기절할게 안 죽어 얘네들 안 죽어 그러게 말해 하지마 딱 밀거는 미꾸라니만 딱 갖고 해 미꾸라지 마 미꾸라지 마 응, 그 문자리 많이 안 해도 돼. 녹합할게요. 진짜 메론 같다. 결혼할 때가 되니까 뭐든지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생기네요. 이거 되게 걱정스러웠는데. 좋았어, 아주 좋았어. 한 번 더 보여줘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도전! 그대로 왔어요. 이거 한 바퀴 반이야, 두 바퀴야? 이쪽은 생기네요. 오, 다필는 프랑스의 주소서. 다필 기다려주소서. 와 근데 진짜 좋다.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해? 야 너 추어튀김은 이거 뭐 십자리 먹으면 훨씬 낫다.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만기 형님이 와가지고 레시피를 좀 더 추가를 해줘서 완벽한 추어튀김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시식을 해보자고요. 그래요? 조그만 거 위주로 좀 들어보세요. 조그만 걸 튀긴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바삭바삭해. 진짜 식당 가서 먹는 거 더 낫다. 정말 얘네들을 미안하긴 하지만 죽이려고 소금으로 몇 번 찢었는지 모르겠어. 진짜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마늘하고요. 같이 드셔야 되는데. 나 마늘만 볼게. 왜? 뭔데?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골뱅이야? 골뱅이가 똑같아. 그냥 식감 똑같아. 어 냄새는 일단 프랑스에 온 거 같아요. 내 뒤에 에펠탑 있어요 형님. 내 뒤에 에펠탑 있어요 형님. 내 뒤에 에펠탑 있어요? 야 겁나게 높게 올라갔다 얘 하나. 이거 한번 드셔봐. 달팽이 좀 드릴까요? 진짜 씹어보세요. 안 먹었어요. 아니 이거를 달팽이는 씹어먹으라고. 아 진짜. 진짜로 이런 부양식 없이 천하장사한 사람은 만기 형님밖에 없을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거 아예 안 드시잖아. 국수 같은 느낌도 나네. 야 이거는. 김치다 김치. 피체랑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게 최고다. 열려면 오늘 내가 먹었던 더위가 이거 하나로 싹 가셔요. 오이보다 훨씬 식감 좋아요. 야 오이는 진짜. 오이는 이게 근수도 모르겠는데? 묻어져. 노각이 처음 봤을 때 조금. 뭐 이렇게 생겼어? 이거 좀 먹었을 때 맛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요리보다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향이 향이. 나머지 채소들이. 마치 다 삼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그렇죠? 나는 뭐 맛을 떠나가지고. 부침개를 어디 하나 그 반죽이 안 있고 그런 게 없지? 이렇게 골고루 잘 붙이는 거를 진짜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세색시 남이한테 이제 다리 한짝 딱. 보양식 같지? 그냥. 건강한 맛. 정말 예술이야.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이야? 네. 어느 한 가지 보양식이 아닌 게 없어요. 없어요. 이게 간장 빼고 다 보양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지? 뭐. 나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노각밥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천 개 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힘이 나는데? 한 댄서 가자. 네? 한 댄서. 아 저 내가 댄서가 아닌데 자꾸 댄서를 줄게. 오빠 댄서야. 너 요즘 너무 핫해. 야 저 댄서야? 응. 한 댄서가 내 몸에 익숙했던. 어? 아 비가 이렇게 춘다니까요. 안 춰. 결혼식에 뭐 축춤 필요해? 아 축춤 필요해? 축춤은 없나? 축춤은 없나? 축춤은 없었던 것 같아. 같이 덕담 안 받듯이 기르기가 철새잖아. 축춤은 없나? 축춤은 없나? 축춤은 없나? 축춤은 없나? 축춤은 없나? 그게 끝말이니까? 그게 끝말이냐면. 갈 때. 그 원함의 여정이잖아. 그 사람도, 미리도, 남의 도. 그 원함의 여정의 길. 개나게 꿈을 정할 때. 서로가 그. 잘 사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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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분이 어때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아까 낮에 일할 때는 조금 많이 힘들어서. 가까운 역을 찾았었거든요. 진짜? 네. 너무. 여기서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선택역까지. 1호선 타고 가면 서울. 서울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너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좋은 또 철새 이야기도 듣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죠 이제. 자 좋습니다. 뭐 하여튼 뭐. 결혼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진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뚝딱뚝딱 자급자족 원정대 와가지고. 아직 이렇게 요리도 잘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네. 이제 식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이제 편하겠어. 아. 우리 나비가 와서 잘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또. 자급자족 원정대 한번 좀 질러봐야죠. 외치하면서. 원. 투. 트리. 포. 뚝딱 뚝딱 자동 자동 원정대. 정동 원정대와 원정대와 원정대 Bark rate. 그때 배